화려하다 그러니까 은우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은우가 좋아하는 딸기를 먹으러 갔는데 좀 은우 씨 먹게 해주려고 생애 첫 뷔페를 와 딸기로 봐 은우를 위한 딸기 뷔페네요 은우 진짜 좋아하겠다 이거 뭐야? 아 포도사 여기가 있고 은우야 너무 이쁜데? 응 사자 한 번 찍자 은우야 너 이거 완전 딸기 빛깔이다 진짜 여기서 찍어줘야지 사진 그렇지 그거 뭐야? 사진 찍어줄게 남는 건 또 사진이거든요 김은우 너 한 번 들어줘 이제 사진 찍은 것도 아는 것 같아 네 가만히 있어주네요 맞아요 아 은우야 아빠가 널 위해 이게 진짜 처음으로 챙겨왔다 아빠가 이런 거 안 하는 거 알지? 외출할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아기 때 안 했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은우야 아빠 어디 보는 거야? 김은우? 김은우 은우야 은우 지금 고르고 있는 거야? 너무 심각한데? 뭐야? 냄새를 맡고 있어서 그래 내가 볼 때 이 가게의 냄새를 이제 알았어 딸기 극한하는 곳인데 아빠랑 뭐 있나 한번 보러 갔다 오자 오늘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? 자 아빠 뭐가 있나 한번 봐라 보러 가보자 이게 뭐야? 딸기 천국이다 정말 딸기잖아 와 천국이다 진짜? 아빠가 오늘 딸기 좋아해서 딸기 원없이 먹으라고 아빠가 준비한 거야 이거 먹을까? 이거 어때? 아빠 치즈 케이크 진짜 좋아하는데 와 치즈 케이크는 아빠 거예요? 오빠 와 영롱하다 아빠 치즈 케이크 진짜 좋아하는데 아비안 오늘가 좋은 걸 말해야 되는데 아빠도 홍보했다 이건 뭐야? 푸아그라? 푸아그라 이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? 랍스터 케이크? 랍스터 이것도 나쁜 거 같은데 네 오 뭔 알았어 맛 한 거 왜 이렇게 많아 오늘 아직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아빠가 한번 맛볼게 아빠가 눈돌아갔어 아비안 맛있겠지? 먹어보자 오늘 오픈아 아빠가 더 신나는 거 같은데 신나 보여요 너무 맛있어 와 완전 환상이다. 나무지게 떠왔네요. 오늘 아빠가 덜어줄게. 먹어보자. 오늘 아빠도 예쁘게 이거 해줄게. 플래팅 해줄게. 오늘 원래 이런 데 오면 이렇게 이쁜 접시에 이쁘게 덜어서 입맛 따질인데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지금 아버지. 분위기 내야 되니까. 아빠가 죽일 수 없는 게 아니라. 울겠다 지금. 눈물 보인 것 같은데. 너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. 이거를. 때려본다. 때려봤어. 아 좀 더 때려줘. 침 나왔어. 오케이 오케이. 먹어도 돼. 전호 씨 먹어. 전호 아빠가 예쁘게 플래팅한 딸기 식판이 완성되네요. 짠. 맛있다. 맛있지. 맛있다. 기다림만큼이야. 와 이거 진짜 크다. 우와 뭐야 킹스벨이다. 오늘 손만 해 이거. 우와. 이건 뭐 그래요? 이야. 손만 이거다. 손보다 커. 바로 입에 들어간다. 이거 한 끼인데 이거 완전. 그러니까요. 이거 한 번 먹으면 한 2박 3일 걸리겠는데. 엄청 크지? 먹을 수 있겠어? 좋아. 아이고 좋다 좋다 좋다. 맛있나 봐요. 오늘가 활짝 웃네. 아 이거 좋아요. 아 이거 좋은 방법이래? 앞으로? 그거 하나 지워주면 아빠 편하게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정말. 이게 뭐야 진짜 맛있어. 아 보고만 있어도 좋아. 진짜 만족이야 만족이야. 진짜 아빠가 너 이거 다 먹으면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너무 좋다. 이거 잘 먹는다. 응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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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뭐야. 검색 먹겠는데? 다 먹었어. 너 진짜 다 먹은 거야? 아. 다 먹었어. 모자라 모자라. 이야. 잘 데려왔네요. 이 맛이야? 네. 안녕하세요. 이거 이름이 뭐예요? 크림 파스타라고요. 먹지는 않을 겁니다. 아 크림 파스타구나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셰프님과 잘 어울리시네요. 감사합니다. 저도 잘 어울리는데. 그쵸 그쵸. 알겠습니다. 깨알장이잖아. 네 감사합니다. 이번에는 진짜 셰프님이. 더 먹고 있어. 만들어주신 거예요? 어떤 게 더 맛있는지 한번. 먹어봐. 먹어보자 먹어보자. 어떤 게 맛있는지. 어때 진짜 셰프님이 만들어준 거야. 어때? 바꿔야지. 맛있어? 아빠 것보다 맛있어? 와 이 맛이지. 아 이 맛입니다. 맛있다. 아빠가 먹어도. 이게 확실히 맛있다. 우와. 아빠? 아빠 최고지? 잉크. 아빠 최고면 잉크. 아니요. 오늘 크리즈 최고네요 오늘. 너무 맛있게. 오오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